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아, 역전형.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친한 거 같이 친해? 왜 이거? 친한 거, 안 친한 거?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친하게 친해도 너랑도 친한 거. 근데 잠깐만요. DJ Q 형이 가수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요즘 DJ 쿠로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 요즘 DJ로 활동하고 계시죠. 클럽계의 대부예요, 지금. 클럽계의 황제, 클럽. 우리 잔재 씨는 클럽을 좀 다니시니까 쿠 형 좀 보셨어요? 어, 근데 벤저 분은 없대요. 얘 얘기로 많이 들었죠. 클럽은 DJ에게 황제라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얘가 했잖아. 아, 그럼 무사고 하면 그쪽 다운돼서. 전진 씨는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만나요. 아, 맞아, 맞아. 인터넷에서. 전진 씨하고 전진 씨하고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쥬 베이비 아, 쿼 기지에 오, 이 핑크弓야? 오, 딱 맞다. 야, 딱 맞다! 이 경기 춤이 왜 없는데요? 왜요? 계속 이것만 하다가 박수 한 4번 치고 또 이것만 하다가 돈 많이 쉬고! 그럼요! 그럼요! 일단 굳이 역시 저희가 에어로빙제에 나온 거면요 음악이 좀 필요한데 트랜스적인 톱토릭적인 느낌으로 트랜스적인? 트랜스적인 톱토릭 아 트랜스의 톱토릭으로 바뀐 거야 아! 그러면 에어로빙제는 조금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 동작을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 할 수 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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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형님. 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형님. 엽준이 형 그럼 도와줘요. 어 숨차. 느낌 아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형님. 약간 BPM 한 138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48인가요? 138 정도. 138. 138보다 너무 넘으면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이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죠. 엮였어. 손을 잡았어. 안 안 들려. 아 왜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에어로빅에다가 형님 그만 만지면서. 테크 토닉 같은 거 좀 짧게라도 여덟 박자가. 사실 테크 토닉 조금 진짜 배우고 싶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부채 토닉하고 진상 토닉을. 테크 토닉이 되게 쉬워요. 이거 이거. 기본이. 우리가 기본을 배우고. 응용을. 이거야 기본이고. 발을 팔자로요. 팔자에. 음악이 되게 빠르잖아요. 쿵 쿵 쿵 쿵. 피면서 박자를 맞추시면 돼요. 쿵 쿵 쿵. 쉽네. 누가 그렇게 쉬운데. 쿵. 생각해. 잠깐만요. 아이고. 시딱 거에요. 잘 보고 쉬워. 강수하고 있으라고. 위와. 위와. nori. 이쪽으로. 두석 때 엄마가 동시에 사주면 짜. 여기서. 이거는 자동차의 시행으로न 것처럼. 계속 걸려 있어야 돼. 야 이게 새로운 손가 있네. 박자하기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손동작이 손목적 손은 위로 찌고 한쪽 손은 아래로 찌고 아, 큰 수구나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이쪽 골반은 옆으로 빠져야되고 아, 디스코 같아, 디스코 오, 쉬워! 쉬워! 된다, 된다! 쉽네, 되는 거지? 된다, 쉽지 않네 형, 그냥 틀어도 되는데요? 아, 됐다, 됐다, 됐다 야, 틀어!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억 bé, 누워? 느낌없어 여기 담겨 가자! 효자 który! Companies that being huge Run return! 야! 야, 나 as- 올린다, 올린다! 하세! 하세! 야, 돌이 멈췄어! 왜 그래! 야, 지금 음악에 지금 몸을 싫었는데. 야, 너무 싫었어, 몸을. 이상하냐? 형, 가자! 형, 가자! 형, 가자! 잘한다! 잘한다, 형! 잘한다! 잘한다! 음악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뭐야! 뭐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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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DJ 꾸에게 박수! 형, 차 좀 맞춰주세요! 1분 30초! 1분 30초! 형, 어떤 음악 스타일로 좀 해주실까요? 요즘 스타일이고. 네. 요즘 스타일을. 음악 장르다! 트랜스다! 전문용어. 전문용어. 대북드러카우스! 대북드러카우스! 전기집! 그걸로 해주세요. 형님께 우리 더 큰절 한번 드립시다. 추석 때 찾아오세요. 형님! 건강하세요! 만성도 하세요! 절을 하세요. 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음악 주시면 내가 음악 들으면서 퇴장을 안 돼요. 좋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